안녕하세요. 어라티비입니다. 오늘은 이게 제주도에서 양식하는 대왕 자바디에요. 1kg 800짜리구요. 오.. 주둥아이빠라 자 한번 잡아볼게요. 투부기 꼬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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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처 상처가 조금 났네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음 상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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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자 이렇게 한번 잡아 봤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수족관 청소 하느라고 물을 뺐다가 보니까 얘가 뒤집어져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바로 죽기 직전에 잡긴 했는데 이제 보면은 잘 보일진 모르겠는데 살이 좀 안좋아요 여기 보면은 약간 안에 붉은 빛이 살짝 보이거든요 핏기가 아니라 살이 안좋아서 이렇게 붉은 빛이 살짝 나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매운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약 잡은 김에 한번 썰어 볼게요 뭐 드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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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매운탕 끓이면 맛있겠네요. 매운탕 보다는 질이 푹 고와가지고 자 여기까지 할게요.